안녕하세요 쇼미드의 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는요. 짠! 팀버톤즈 피크 세트입니다. 4가지의 피크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피크 세트 박스인데요. 얘 되게 천연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팀버톤즈 피크고요. 일반적이라고 해도 좀 두껍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펫으로 나온 기타 피크입니다. 엄청 두꺼워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우선 이쪽에 보시면 천연 재료로 만든 하이엔드 피크인데요. 천연 재료만을 이용해서 정교하고 내추럴한 연주감을 가진 하이엔드 피크입니다. 2009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피크이고요. 400개가 넘는 럭셔리한 피크 디자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뚜렷한 톤하고 연주감으로 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품 피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이 피크부터 하이엔드 피크부터 이게 우선 재질 자체도 좀 나무 느낌 아니면은 네 요즘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아니면 돌멩이 다른 거는 이제 돌멩이 느낌도 좀 있고요. 오 오 이게 느낌 자체가 엄청 좋네요. 얘가 3만 2천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개들이에요. 오 이게 되게 좋네요. 우선 그립감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우선 두꺼운 피크를 잘 지향하지 않는 저로서는 네 너무 신기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 음 얘는 팀버톤즈 MK2 시리즈로 이제 두껍게 나온 그런 피크예요. 어 팻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75mm의 두께에 팁 부분은 0.7mm로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무게감 있고 안정적인 그립감을 유지하면서 샤프하고 날렵한 플레이가 가능한 피크라고 합니다. 좀 작기 편한 두껍지만 작기 편하도록 좀 굵어진 구조로 어 좀 손에 착 달라붙는 그런 훌륭한 그립감을 어 선사한다고 하는데 우선 두꺼운 피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좀 부담스럽거든요. 좀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무슨 나무긴 한데 옥구슬 같은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되게 무슨 와 이거 되게 느낌 진짜 이상해요 오 되게 잘 찾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기분 얘는 39,000원입니다 팻피크 야 이거 팀보톤즈 요즘에 계속 두꺼운 피크가 나오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부티크한 피크가 나올 줄은 네 진짜 몰랐네요 팀보톤즈의 피크 시리즈 4개들이 한 세트고요 32,000원 39,000원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받으세요 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